시발 시발 어어 뭔 놈이야 저 새끼입니다 형님 으흐흐흐 김재수 여기에서 나가보시면 안 돼 왜 운전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? 야 그러니까 운전 어려워졌지 않아? 현대리 황파가 안 돌려져 야 근데 너의 그거야 형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어디야? 오 좋아 좋아 아 교머리판까지 완전히 약간 그 준비가 됐네 준비가 됐어 뭔가 떨어지는 소리 오 야 소리가 소리가 들리더라 어 소리가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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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얘들아 진짜 레전드네 씨 야 이거 저장 안 되냐 어디? 저장 안 되냐? 뭐지 무슨 일이지? 일단 1대 자사해봐요 1대 자사해